집착이, 집착이, 집착이 좀 작죠. 여기는 어머니 들어가시면 그 피해. 4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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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월, 2일 안보해야지. 김완성 좀 봐. 다시 발행받은 힘이 들으실 것 같은데. 보여줘 봐. 아니 너무. 이렇게 힘껏만 더 안 만들었어요. 깜짝이야. 10분. 10분. 엄마가 아니에요. 우리 집에서. 진짜. 좀 붙여봐. 저기. 오늘 집에만. 아이고. 집에 치매를 모셔놓고. 난 불편해서. 인사드립니다. 연결이 여러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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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